다오리 다오리 뽀뽀뽀 뽀뽀뽀했어요 뽀뽀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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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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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쇼야 앉아 얘가 보도폴리 얘는 리트리버 다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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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들은 주로 2층에서 많이 놀고 2층에 고양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옆에서 맞고 할 수 있는 고양이 정원이에요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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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떻게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는 거예요? 처음에는 하락이랑 우리 쌍둥이랑 술로까지만 데리고 있었는데 파양되거나 유기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느새 9마리가 안 됐습니다 고양이랑 그냥 싸우진 않아요? 전혀 안 싸우고 사이가 되게 좋고요 오히려 강아지랑 고양이 사이에 커플이 두 커플이나 있어요 그냥 조이랑 다오리가 커플이고요 래오랑 셜록이 커플이에요 이렇게 조이랑 항상 멈춰가서 다오리한테 애교를 부리거든요 그러면 다오리가 예뻐해 주고 그러는데 도이가 거의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오리도 도희야, 가깝다. 자, 발톱 깎자. 아우, 싫어. 나홀라, 어느 날 졌어도 발톱 깎아야 돼. 발톱 깎아야 돼. 발톱 깎아야 돼, 괴롭히는 거 아니야. 괴롭히는 거 아니야. 우리 발톱만 깎을게. 발톱만 깎을게, 우리 발톱만. 발톱만 깎을게. 안 돼. 나홀라, 괴롭히는 거 아니야. 철색 비슷한 에너지기도. 잘 끊어진다. 저희는 중앙라인. 여보야, 가려준 거야? 어머, 눈이 여기, 눈이. 장신, 인기Technics, 가려준 거야. 어린이들. 알록이 내 유 옆에 있어줘? 다른 친구야. 열얼다, 열어줄. 애기야. 사랑합니다. 안녕 아이들한테 바람은 없고 제가 최대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 고양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